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이 사진 이 사진은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를 여행하면서 바오밤나무 거리를 갔었어요 그때 찍은 사진인데 일반적인 드론의 구도와는 다르죠 이 사진은 매빅 프로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여행을 했던 시기가 2017년도 여름인데요 2016년 12월쯤에 출시된 매빅 프로를 가지고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사라졌지만 매빅 프로는 세로모드 촬영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촬영한 사진인데 이번에 출시된 DJI 미니3에 바로 이 세로모드가 부활을 했습니다 그럼 세로모드가 왜 필요할까요? 이 사진 하나를 보고 비교를 해보시면 필요성을 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로모드로 찍은 원본 사진이고요 똑같은 장소에서 가로로 찍은 사진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? 네 이렇게 세로로 촬영한 사진들이 특정한 화각이나 특정한 구도에서 또는 어떤 느낌을 주고 싶을 때는 가로 사진보다 훨씬 더 나을 때가 있더라고요 아쉽게도 이 뒤로 출시되는 드론들에서 이 세로모드가 없어졌는데 이번에 출시된 미니3가 바로 이 세로모드를 부활시켰다는 게 저는 정말 반가웠습니다 자 그러면 세로모드를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세로모드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세로모드로 촬영한 영상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네 우선 조종기의 오른쪽을 보시면 카메라를 가로로 할지 세로로 할지 선택하는 창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터치하면 이렇게 카메라가 세로로 전환이 되게 되고 미니3의 카메라도 이렇게 세로로 전환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가로로 있을 때와 세로로 있을 때 자 그리고 이때 짐벌을 이동을 해보면요 짐벌도 마찬가지로 위로도 볼 수 있고 아래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조종기 하단에 있는 커스텀 버튼 두 개가 있죠 C1, C2 버튼이 있는데요 C1 버튼은 버드아이뷰라고 하죠 90도 밑을 바라보기에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2 버튼은 이렇게 카메라를 눕힐지 세울지 이렇게 커스텀 세팅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세팅은 메뉴에 들어가셔서 제어창을 보시면 이렇게 조종기 스틱인 C1, C2 커스텀 버튼을 어떤 것으로 할지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제 생각은 이거 두 개 괜찮은 것 같아요 C1 버튼은 짐벌을 아래로 내리고 위로 올리기 그리고 C2 버튼은 가로 모드와 세로 모드로 바꾸기 이 두 개가 커스텀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주말에 바닷가를 다녀오면서 찍은 영상인데요 세로 모드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영상은 줌도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세로 모드와 줌 기능을 활용한 영상인데요 가로 모드 영상이 좌우로 넓게 펼쳐진 그런 느낌을 준다면 세로 모드의 영상은 마치 우리가 휴대폰으로 보는 듯한 그래서 친숙하고 드론 영상으로 보기에는 조금 색다른 그런 구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로 모드로 촬영한 해수욕장과 세로 모드로 촬영한 해수욕장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로 모드로 촬영한 해수욕장의 영상입니다 이 파도가 밀려오는 해안가의 라인이 절묘하게 드론의 위아래 방향과 맞아떨어지면서 굉장히 뭔가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는 그런 영상이죠 마치 휴대폰을 달고 앞으로 쭉 날아가는 그런 느낌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로 모드 영상이랑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장소를 가로로 찍어 보았습니다 훨씬 더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광활한 느낌, 넓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특정한 피사체라든지 사람 이런 특정적인 것들을 부각시키고 싶을 때는 세로 모드로 촬영하는 것이 때때로는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내가 의도한 바를 파악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로 모드와 세로 모드를 적절하게 내가 원하는 장소를 표현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구도를 표현하고 싶을 때 적절하게 활용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 미니3의 가로 모드와 세로 모드가 너무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소보다 좀 많이 짧네요 오늘은 DJI 미니3의 세로 모드 촬영 방법 그리고 세로 모드를 세팅하는 팁 그리고 세로 모드가 주는 특별한 느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미니3를 구입하신 분들 또는 아직 구입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 세로 모드 이거 좀 괜찮은데? 라는 생각을 하시고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니3 리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